3층에서의 주인공 오명준 가수님을 소개합니다. 박수입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3층에서 만났던 사람 3층에서 헤어진 사람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나 여기 찾아왔네 배나들인 그 바닷가 장미꽃 하나를 나에게 안기며 사랑한다 고백했던 너는 정답이 간다 파장한 목소리 내 뜨거운 몸짓이 가슴 안에 남아있어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기다릴 게 상처에서 3층에서 만났던 사람 3층에서 헤어진 사람 못 잊었어 생각이 나서 또다시 찾아왔네 4층에서 헤어진 사람 그리워던 그 해변길 5층에서 헤어진 사람 그리워던 그 해변길 5층에서 헤어진 사람 그리워던 그 해변길 5층에서 헤어진 사람 그리워던 그제만 날아내가 다시 베개로 돌아와가오 기다릴게 삼천개에서 기다릴게 울산에서 기다릴게 삼천개에서